안녕하세요. 진희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18학년도 고3 10월 모의고사 순서 문제였는데 재미있는 내용이었죠. 어렵지 않게 나왔던 것 같고 같이 확인하면서 어떻게 이어질지 볼게요. 먼저 주어진 글. 상상해봐. 예시 들고 있죠? 상상해봐. 뭐하고 있어 네가? 다이닝 위드. 밥 먹고 있어. 누군가랑 함께. 당신이 방금 만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 분이 당신의 소스 쉐이커. 소금통 있지? 잡기 위해 손 쭉 뻗은 순간 갑자기 one of the other guests. 손님 중 한 명. 얘 이름 그냥 조라고 부르자. 근데 조라는 그 사람이 looks at you. 너를 보았어. 설렌리. 퉁명스럽게. 뚱하니 보더니 갑자기 뭐였나요? 스내치. 뺏어갔죠. 그 소금을 딱 뺏은 다음에 puts it out of your reach. 너가 손 닿을 수 없는 바깥 범위의 소금을 딱 놓았대. 자존심이 아니죠.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얘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봅시다. 붙을 수 있는 거 A인지 B인지 C인지. 자 A를 보니까 레스토랑에서 이것은 무례하다. 이것 가리키는 거 앞에 있죠. 조가 했던 행동. 이러한 정신나간 행동. 무례한 거 맞지. 나올 수 있나 했는데 뒤에 보니까 인더게임에서. 근데 어떤 게임? 방금 언급된 게임에서. 이것 때문에 주어진 글 다음 A가 붙을 수가 없겠죠. 방금 언급된 게임이 주어진 글에 없어. 주어진 글은 레스토랑에서 조가 지금 당신 소금 뺏어갔어. 이것밖에 안 나왔고요. 그럼 A는 올 수가 없으니까 후보 지운 다음에 그 다음 B를 가볼게요. 자 B를 보니까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만나는 중이야 그 똑같은 사람을. 그럼 똑같은 사람 앞에 나왔던 조가 되겠죠. 그 똑같은 사람을 투 플레이어 보드 게임 중에 만났어. 이런 경우에는 it would be 완전히 허용 가능하대. For the same 조. 그 똑같은 조가 뭐하는 것이? To prevent you. 너를 막는 것이. From winning the game. 게임에서 이기는 것으로부터 막는 거 가능하대. 그럼 주어진 글에서 레스토랑에서는 뺏는 게 나쁜 거였죠. 하지만 보드 게임에선 가능해. 붙을 수 있죠. B는 가능하고요. 후보 올린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C까지 가볼게요. 자 마지막 C를 확인해 보니까 나중에 당신이 레스토랑을 떠나려고 하는 중에 조가 갑자기 막 뛰어가. 니 앞으로 뛰어가서 블락스 막았죠. 그 밖으로 나가는 문을 막았어. From the back. 갓으로부터. 어? 그럼 주어진 글 다음에 C 올 수 있죠. 아까 주어진 글에서 레스토랑 식당에서 얘가 식탁에 있는 소금 뺏어갔어. 그런 다음 나중에는 나가려고 하니까 문까지 막고 있더래. 그럼 주어진 글 다음 C도 올 수가 있고 B도 올 수가 있는데 당연히 알아야겠죠. 누가 먼저 와야 돼? C가 당연히 먼저 와줘야겠죠. 주어진 글이 레스토랑 이야기였으니까 적어도 레스토랑 이야기 끝난 다음에 보드 게임 가야 되는 거지 레스토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보드 게임 얘기하고 나서 다시 레스토랑 이렇게 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스토랑 이어지는 이야기 C를 확실히 후보 올린 다음에 계속 가볼게. 얘가 식탁에서 날 방해한 것도 부족해서 문까지 막고 있어. 이런 사람인데 조는 지금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죠. 그 뒤에 보니 when you understand. 네가 이해할 때 뭐를 이해해? what? 또 다른 사람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때 it is offensive. 무례한 것. 공격적인 것. 즉 모욕감을 주는 것이고 아니면 최소한 confrontational. 얘가 지금 대적하고 대립하는 게 되겠죠. 근데 무엇이 모욕감을 주고 대립하는 게 되나요? 가져와 진주하였고 뒤에 보니 to prevent. 막아버리는 것.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방해하는 것. 이것은 무례한 것이다. 라고 레스토랑 이야기에 무례한 이야기 나온 다음에 이제 올 수 있는 거. B인지 A인지 볼 건데 우리 아까 A에서 아주 강력한 단서 본 적이 있죠. A에 뭐가 있었어? The game just mentioned. 방금 언급된 게임에서 근데 방금 언급된 게임이 C에 안 나왔죠. 주어진 글과 C는 레스토랑으로 끝난 이야기였고 이 게임은 어디 나왔어? B밖에 안 나왔죠. 당연히 B가 먼저 나와줘야 돼. 그럼 B 읽어볼 게 확인차. 하지만 이 레스토랑은 지금 무례한 거지만은 하지만 네가 똑같은 사람을 이 보드 게임에서 만난 경우에는 그때는 네가 승리하는 걸 막는 게 가능하대. 라고 하고 나서 뒤에 보니 레스토랑에서 as a res 뿐만 아니라 뭐 뿐만 아니라? 게임뿐만이 아니라 레스토랑에서도 조는 알고 있죠. 당신의 의도를 너의 의도 알고 있고 그리고 조가 지금 prevent. 막았지. 네가 하는 것으로부터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으로부터 막았어. 똑같이 막은 거야. 똑같이 막은 거고 마지막 결론지는 A가 보니까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나의 의도를 막는 것은 루드. 무례한 짓이야. 하지만 뒤에 가서 보니 이 게임 방금 언급된 이 보드 게임이죠. 이 보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This is 기대되고 있고 그 다음 또 허용되는 행동이래. 그렇겠죠. 상대를 막는 거는 당연히 허용 가능하고 예측되고 있는 행동이고요. 그러면서 분명히 게임은 우리에게 주고 있어. 뭐를? 자격증 주고 있죠. 무슨 자격? To engage in conflicts. 갈등에 참여할 수 있는. 즉 갈등에 끼어들고 나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고 있고요. 또 To prevent. 막을 수 있는 자격이죠. 다른 사람들 뭐 하는 것으로부터? 그들 목표를 성취하는 것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라이센스를 주는 것은 게임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 A까지 이어지는구나. 알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답글에서 CBA 5번으로 골라오면 되는 문제였죠.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까? 이 질문은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굴렉 수고했습니다. 막 por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